지쳐 쓰러지면 되돌아가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인데도 죽어진 네 모습과 함께한다면 이제 갈 수 있어 소중하게 남긴 너의 꿈들을 껴안아 내게 가져가려의 어두운 세상 속에 숨 쉴 날들이 이제 잊혀지도록 자 우리 LS 머트리얼즈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어제의 은봉을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자 요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어제 100%가 정말 차를 타고서 전속력으로 질주해서 LS 본사에 다녀와서 이 기업에 도대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이 정도의 낙폭과대가 나온다는 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주님들 테슬라와 뭐가 연관이 지금 돼 있어요 무슨 연관이 있어 테슬라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잖아요 양극제들에 대해서는 100%가 조정이 나오고 과도한 하락이 나오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 LS 머트리얼즈는 울트라 커페시터 해상 관련 풍력 관련 무인 관련 전 산업에 걸쳐서 사용이 되는 건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태에서 왜 이러한 낙폭이 일어날 수 있냐 MSC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불발을 말씀을 드렸죠 불발이 되고 다시 폐자부활전이 일어나고 거래량과 가격에 대한 부분 주익스타치 안교수와 펀드메니즘 애널리스트 분들께 요 가격을 받아와서 우리 주주님들께 전달을 드렸잖아 이 하루의 가격 1월달 마지막 날 이제 주주님들 오늘과 내일이 남아있어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은 상태고 요 거래량과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주주님들 2월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천만원을 쓰면서 요 가격과 거래량 받아와서 주주님들께 보내드렸잖아 일괄적으로 아쉽게도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아쉬운 결과는 나왔지만 주주님들 충분히 메꿔갈 수 있다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의 가산점을 통해서 50점에서 우리가 80점으로만 가면 된다라고 요게 핵심이다 주주님들 요거를 통해서 충분히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 문자를 안 주신 분들 빠르게 L이라고 보내주셔야 돼 뒤에는 반드시 샵을 붙여달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팸에 등록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주님들 스팸 등록되면 자동으로 정지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통신사에서 많이 틀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 그리고 뒤에는 반드시 샵을 붙여주셔서 보내달라고 100%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요 가격과 거래량에 대한 부분 MSCI 평가에 대한 부분 지금은 몸집에 대한 평가다 주주님들 2월 달에 2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마약심사까지 군대로 비유를 해드렸죠 군대로 비유를 해드리면서 2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마약심사까지 받게 된다 일단은 우리가 급한 불을 좀 끄고 요거를 좀 해결하고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꼭 이렇게 정말 찾아가서 좀 항의를 하고 항의를 해야지 꼭 이렇게 꼭 움직이는 이러한 거 진짜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진짜 이래서 100%가 어제 이런 낙폭이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얼마나 더 지금 심려를 하고 계시고 마음이 지금 힘드시겠습니까 재무 담당자 재무 담당자에게 100%가 조금 따졌어요 뭐냐 이게 지금 어떤 기업에 지금 문제가 있길래 요러한 일이 터진 거냐 진짜 심층적으로 이거는 정말 오픈을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요러한 하락이 나올 수가 있냐 100%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전속력으로 질주해서 자 우리 주식 갤러리의 주식 탓자 펀드매니저 이 1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요 방면에서 또 알고 계신 분들이 있죠 현직의 애널리스트 두 분과 함께 자 거의 뭐 쳐들어가다시피 했어요 주주님들 이거는 내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주주님들께 전달을 드려야 된다 기업에 문제 있으면 빨리 얘기해라 기업에 문제가 있는 종목을 어떻게 내가 주주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들고 갈 수가 있냐라고 저도 좀 역정을 냈고요 자 펀드매니저 20년에다가 추가적으로 주주님들 어떻게 했어요 천억 이상의 자금을 운용했던 적이 있는 요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식 탓자 안교수란 사람은 주식 갤러리 채널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와 같이 천억 이상의 자금을 운용을 했기 때문에 자 요러한 그림들이 지금 어떠한 그림으로 가고 있는지가 대충 보인단 말이에요 기관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주주님들 뭐라고 있습니까 기관들이 탐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 금융 언어로 러시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러시 기관들이 탐방을 하게 되는 요런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주님들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관들이 돌아다니면서 자 어제도 갔지만 다른 기관 세력들 자 요러한 사람들도 와서 지금 탐방을 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기관들의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집중이 돼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종목은 주진들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요러한 일정들에 대해서 100%가 정리를 좀 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상단에 100% 개인 번호 자 L 그리고 탐방 자 다녀오고 나서 우리 주진들께 말씀을 드리겠다 L 그리고 탐방 자 어제 좀 늦게 들어오느라고 자료 정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주진들 L 탐방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 스팸 안 걸리기 위해서는 L 탐방 그리고 뒤에는 샵을 반드시 붙여주시고 자 100%가 정확하게 지금 요 현 상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테슬라와 글로벌 이슈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지금 이 LS 머트리어지는 주진들 오히려 테슬라나 글로벌 정세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지금 MSCI로 인한 하락이란 말이에요 요 비중이 지금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지나가고 해결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는 어떠한 구간이에요 주진들 기관들의 탐방과 러쉬가 이루어지면서 슈팅이 나오는데 이러한 종목들 LS 머트리얼처럼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가는 종목 자 정확하게 지금 어디까지 시가총액이 떨어졌습니까 자 볼게요 시가총 어디까지 떨어졌어 지금 자 시총이 지금 1조 때까지 1조 후반 아직까지 뭐 많이 밀린 상태는 아니에요 주진데 1조 후반 때까지 지금 시가총액이 밀려났어요 자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확률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조막손 세력들이 아무리 주진들 자금을 투입해봐야 시가총액이 2조에 가까운 종목을 어차피 못 올린다라는 거예요 개인도 주진들 못 올리고 조막손들도 못 올리고 누가 올려줘야 돼 우리가 큰형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큰형님이라고 부르는 요 세력들 큰 놈들이 들어와서 자금을 움직여줘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슈팅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과 슈팅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놈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고 자 요 구간대 보호위에서 의무보유 확양 물량들을 통해서 자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단에서 먹고 나서 하방으로 뺐던 요 구간대 지금 3만원 구간대에서는 다시 한번 기관들의 러시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요 부분 100%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주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큰형님이 움직여주기 전까지는 주진들 조막손들이 조금 움직여줄 거예요 조막손들이 조금 움직여주는 타점이고 정확하게 자 어떤 타점 신규 타점 추메 타점 신규 타점 추메 타점을 잡아드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신규 타점 추가 타점을 잡아드려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반드시 엘탐방 자 샵입니다 주진들 엘탐방 샵이라고 보내주시고 자 우리가 아도라고 얘기를 해요 주진들 아도 찍는다 증권사 용어로 아도 찍는다 큰 운용사 방금 말씀드렸던 큰 형님이라고 부르는 이 큰 놈들이 센데 운용사에도 큰 데서 선빵이 들어가면 주진들 나머지 조막손들이 따라 들어와요 운용사 큰 데서 선빵을 때려버리면 나머지의 조막손들이 따라 붙고 개미들도 같이 따라 붙으면서 어떠한 흐름이 나옵니까 장대 양봉을 지속적으로 찍어주는 흐름 요러한 그림 자 요러한 그림이 나올 건데 요 일정에 대해서 자 어제 추가적으로 회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주식스타 차 애널리스트 두 분과 통해서 동행된 이야기들 연관된 이야기들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야 요게 주진들 핵심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엘탐방 자 엘탐방 뒤에는 샵을 반드시 붙여주시고 자 틀리시면 안됩니다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되고 자 끝까지 우리 주진들과 함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끝까지 우리 주진들과 함께하고 도망치지 않겠다라고 백프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자 주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 어제 불철주의와 밤에 정말 다녀왔고요 자 요 자료를 통해서 주진들께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2차적으로는 자 추가 타점에 대한 부분 아직은 아니에요 주진들 일단은 보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직은 안 나왔고 요 일정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는 동시에 자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요 기관들 큰 놈들이 움직이는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주진들 아시겠죠 자 상단에 백프로 개인 번호 L 자 탐방 L 탐방 자 반드시 보내주시고 스팸 등록 안되도록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진들 아시겠죠 자 백프로가 정확하게 주진들께 10만원을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자 결과적으로는 하락이 나온 부분들 제가 요 흐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진들께 실수를 했다 인정을 드렸어요 내가 이거는 주진들께 맞춰드리지 못했다 하락이 있었던 부분은 내가 반드시 실수를 했다 주진들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종목에 대한 부분 주진들 종목을 픽했을 때에 대한 요 선택은요 주진들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흐름에 있어서는 100%가 실수가 나왔지만 종목을 픽했고 요 종목의 미래 가치성과 성장 가치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 부분 주진들께서 반드시 자 알아주시고 얼마든지 지금 비가 내려온 부분들 기업의 개별 악재가 아니라 특수한 사건으로 인해서 악재가 악재가 아니죠 주진들 특수한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소나기란 말이에요 소나기 소나기는 어떻게 주진들 잠시 피해가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 옷이 젖었으면 말리면 돼요 주진들 말려서 다시 다시 입으면 돼 주진들 뜨겁게 드라이기로 말려서 입으면 돼요 너무 걱정하시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응을 다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하나하나 아시겠죠 자 상단에 100% 개인 번호 빠르게 L 탐방 자 그리고 갔다 오느라고 정말 고생했다 자 4분이서 다녀왔는데 모두 모두 고생했다라고 주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자 응원의 메시지로 꼭 한 번씩 눌러주셔야 100% 힘이 더 나겠죠 주진들 자 화이팅해서 가보도록 할 거니까요 상단에 100% 개인 번호 L 그리고 탐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 거니까요 1 2 3 4 4 5 5 5 6 7 8 7 9 한글자막 by 한효정